이제 오세아니아 대륙으로 건너가 오겠습니다. 뉴질랜드입니다. 대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열정적인 스포츠의 통이 가득한 나라 뉴질랜드에서는 14명의 선수단이 오셨습니다. 라이벌 엑스페트 스포츠입니다. 여기 팀의 14명의 선수단입니다. 뉴질랜드의 선수단입니다. 스포츠의 선수단은 예배되어 있습니다. 라이벌 엑스페레션입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제스처까지 함께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모습으로 입장을 한 우리 뉴질랜드 선수단을 만나뵙습니다. 선수단 입장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죠. 파키스탄 선수단이 드러냈습니다.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풍부한 역사와 전통의 살아 숨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고대 문명의 풍적이 아직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문화유산 국가입니다. 파키스탄은 국가인의 도구에 넓은 역사와 관계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문화입니다. 이 시각의 종류의 전통을 제공하고, 이 시각의 9명을 공유하는 이 시각의 9명을 타겨낸 파키스탄 선수단입니다. 모든 파키스탄 선수단을 반영합니다. 이 시각의 9명을 타겨낸 파키스탄 선수단을 반영합니다. 아 주먹을 불꽃 찍어요? 네.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을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멋져요. 이 시각의 5명을 타겨낸 파키스탄 선수단을 반영합니다. 계속해서 필리핀 선수만이 입점합니다. 필리핀! 1년 내내 온화한 기후로 알려진 필리핀은 아름다운 해변 풍경과 다양한 에코리티 불화를 갖추고 있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필리핀 국가죠. 필리핀에서는 15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15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필리핀 선수단의 에너지가 저희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 선수단의 에너지가 저희에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 선수단의 에너지가 진심합니다. 다음은 네, 유럽의 소프트 테니스 강국을 소개해드리죠. 필리핀은 폴란드 입니다.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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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이 지역의 다른데, 폴란드가 이 챔피언십에서 14명의 플레이어스에 이끌었습니다. 이 챔피언십에서, 폴란드컵의 인특나셔벌 소스카니스 도리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플레이어스는 이 챔피언십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한 박수로 여러분 함께 환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멋진 경기복으로도 이렇게 각 국가별로 함께하고 계셔서 여러분께서 감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선수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싸이판입니다. 싸이판! 태평양의 환상적인 전경과 푸르른 경치를 자랑하는 싸이판은 4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투양의 나라에서 선수들이 낳은 여유로운 표정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기대하겠습니다. 사이판의 르네드컵은 바이러스의 영국의 바이러스의 영국의 바이러스의 영국의 바이러스의 영국의 바이러스의 영국의 바이러스와 영국의 비트와 함께하는 과정을 공부하여 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포장으로 조용히 들어오고 계세요. 여러분 큰 박스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는 영동적으로 좋은 경기를 느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슬로바키아 선수단이 들어오겠습니다. 슬로바키아! 여유와 상단의 나라, 슬로바키아에서는 10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전통 민족예술에 큰 자부심을 갖고 발전시켜온 국한들로 기대합니다. 슬로바키아가 이제 10 플레이옛의 선수단을 마치고 재택플레이션을 마치고 싶습니다. 저희는 10 플레이옛의 선수단을 마치고 싶습니다. 슬로바키아는 과정에 직접 있었던 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스포츠와 함께하는 스포츠와 함께하는 스포츠와 함께하는 스포츠의 스포츠에 대해 보내고 있습니다. 월드에버워 플레이스는, 웨베이키야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웨베이키야의 첫 장르가 만들기 때문에, 웨베이키야의 첫 장르가 만들기 때문에, 자생한 드림도 이렇게 만들어주셨어. 저희 대한민국의 신분이 하고 있잖아. 이번엔 스리랑카 선수단이 들어오겠습니다. 남아시아에 위치한 선화와 스리랑카는 자연과 야생동화, 국립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도약하고 있죠. 6명의 선수단이 출전했습니다. 한국의 선수단이 출전했습니다. 중노량의 심장, 스리랑카 환영합니다. 한국의 선수단이 출전했습니다. 한국의 선수단이 출전했습니다. 작은 하트를 이렇게도 만들어주셨습니다.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카즉키스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즉키스탄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카즉키스탄은 최근 높은 경제 성장세를 누리면서 전국민적 도약을 이루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나라, 카즉키스탄을 환영합니다. 카즉키스탄은 산추리아에서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카즉키스탄의 경제에 있는 이 아름다운 경제에서 있는 중요한 국가에서 그 공주에 대체의 경제에 4명의 선수단이 그들의 경제에 카즉키스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카즉키스탄 환영합니다.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수단 입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태국 태국은 동남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국가들과의 예의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교육의 중요한 공중지역을 겪고 있는데요 13명의 선수단이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반, located in the heart of South Asia, South East Asia served as a key gateway for international champions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for talents we have 13 players joining and then the champions 미소에만한 태국에서 온 선수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전심으로 환영합니다 태국식 인사를 또 해주셨어요 네 네 Yes, they are now greeting in Chinese way 걱정과 맞아요 네 다음으로, Chinese Taipei를 소개합니다 Chinese Taipei 네 네 네 네 네 네 네 15명의 선수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바닷가 오제에 있는 곳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도움이 되어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고, 15만 명이 되었고, 차이니스 타이페이입니다. 환영합니다. 차이니스 타이페이입니다. 선수 단국이 다 달라서 보는 즐거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선수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노디스 스태프 아메리칸 경제, 산업,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방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 미국 가치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스포츠에서도 강국의 명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4명의 선수단이 출전했습니다. 유노디스 스태프 아메리칸 높은 우정 그리고 한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bor지합니다. 동세와 좀 말해 선수단이 많은 수단의 우정 정리를 개발하여 선수단이 선수단이 국립니당 국립니당 유형 수단의 우정 정국 수단의 우정 호연 우즈베키스탄 선수단 우즈베키스탄 선수를 이뤄내며 K-Culture 신드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출전하는 모든 소프트 테니스 대회에서 우수한 선정을 받으면서 국외선영이 힘쓰고 있는 우리 선수단 작년 홀란드컵 국제소프트 테니스 대회에서도 많은 메달을 덮어주고 온 한국 선수단인데요. 이번 대회에 최고의 역량, 최고의 경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대회에 최고의 경기입니다. 환경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단 25명의 선수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에 17년 만에 안성에서 개최되는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최고의 경기를 보여준 것을 기대합니다. 환경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 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든든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멋지게 검은 정산을 챙겨있고, 이렇게 결인을 다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안성 소프트 테니스 경기장에서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마음껏 펼치시면서 최고의 경기를 선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많은 내용을 공부하는 여러분께서 내 경기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모든 선수들이 입장을 마쳤습니다. 전세계 소프트 테니스인들의 열정이 빛을 발할 제17회 안성 세계 소프트 테니스 선수권대회 승패를 떠나서 화합의 인재가 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7회 안성 for soft tennis and championships is where the passion of soft tennis enthuses